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문철입니다 자 이번 영상 우리 기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2300원 위치하면서 시가 대비해서는 4.3%의 양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2200원이 깨진 시점은 세력들이 신호탄을 쏘아올린 구간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왔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분명히 어제 말씀드렸어요 어제 어제 주가가 빠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는지 이전 영상 잠깐만 한번 보고 가실게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우리 기술의 호재를 알리는 여러가지 기사 내용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뭐다 개인들의 페닉셀을 연출시킨 다음 다시 한번 저점에서 물량을 확보하고 반등을 만들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금을 덜 들어가면서 주가를 관리하려는 어떠한 주체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자 이런 식으로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2200원이 깨졌습니다 그죠 깨졌는데 제가 영상 후반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우리 기술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떠한 악재가 있습니까 아니죠 악재가 없습니다 악재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타이밍은 어떤 타이밍이다 매수할 타이밍이다라고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악재가 없는데 조정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매수해야죠 왜 저점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기술 제가 분명히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등에 대한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고 우리는 지금 이 상당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이어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을 특히나 올라타시면서 매집하신 분들 지금 내가 2500원 위에서 잡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가격 전략을 조금 가져가야 내가 추후에 수익으로 조금 엑스트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조금만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제가 히든 종목까지 넣어놨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면 종목 하나 넣어놨으니까 그냥 종목 받아가신 다음에 잡으시면 내일 시초까지 잡으시면 되고요 잡으실 거면 시초까지 잡으셔서 한 20% 정도 수익 보시고 그대로 던지고 나오면 되시고요 앉아보실 거면 관심 종목이라도 등록해 놓으시면 분명히 도움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차트상으로 봤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통 추세선을 그어볼 때 어떻게 해요 바닥을 이어서 보죠 바닥을 이어보는데 지금 우리가 물론 21선 밑으로 역배우로 넘어오긴 했어요 넘어오긴 했고 오늘도 7%까지 양전이 나왔다가도 21선에 대한 저항을 받고서 지금 윗고리가 달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지금 거래량이 소극적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추세선이 지켜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켜지고 있다 자 따라서 우리가 보통 지금이 우리 기술을 가지고 시가총액이 3,600억밖에 안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개인들의 비중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굉장히 낮아졌고 왜? 지금 이만큼의 매도세가 연출된 게 결국 누구겠습니까? 털린 거예요 왜? 이 세력들이 조금만 털어버리면 개인들한테는 엄청난 패닉셀이 연출되는 차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단기간에 오버슈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의 우리 기술이 아 지금 이거 원전에 대한 재료가 소멸된 건가라는 착각과 함께 어쨌든 지금이 주가에 대한 조정을 세력들이 의도해서 만들었지만 결국 털린 건 누구다? 개인들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털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반등이 나올 때는 제가 분명 영상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금을 덜 들여가면서 주가의 상승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이 중간중간 계속해서 조정이 나온 이 주체는 개인들의 비중인 만큼 개인들의 비중이 낮아진 만큼 다시 한 번 반등이 나올 때는 시원시원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 우리 기술에 대한 목표가 설정이에요 목표가 설정 그런데 이 목표가 설정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세력들이 매집을 했다는 흔적이 나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탈에 대한 흔적이 없습니다 이탈에 대한 흔적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세력들이 보유를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개인들을 털어서 지금 2200원에도 다시 한 번 재매집을 하려는 그러니까 지금 2200원도 저점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세력들한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아직까지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매집을 하고 있는 거다 따라서 지금 이 상승파동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전에도 저한테 우리라고 남기신 분들 제가 전부 다 실시간으로 브리핑 해드린다고 했죠 이 당시에도 5월 14일 저번 달이었는데 1800원에 여러분들한테 매수사인 드리고 나서 아직까지 매도가 안 드렸습니다 지금 매도가 추후 제안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안 드렸죠 왜?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거래량을 보면 세력들이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20% 이상 수익 중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어렵지 않게 안내를 드릴 수 있다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어떠한 재료에 의한 상승 추세 이후에는 지금 이 상당 구간에서 뭐라고 합니까? 대응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대응의 영역 그런데 이 대응의 영역 여러분들 이 대응의 영역에서 대응이 되시는 분 지금 제 영상 안 보고 계실 겁니다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출근길 퇴근길에 제 영상 보시면서 참고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시간으로 제가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문자를 드리고 제가 영상 녹화하고 나서 영상 편집한 다음에 업로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려면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들 장중에 대응도 안 되시니까 제 영상 보시려면 일정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 없이 장중에 실시간으로 전부 다 브리핑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전부 다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 이쪽으로 전부 다 그냥 간단하게 우리라고 두 글자만 적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계좌를 불려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매매에 대한 타점을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드릴 거니까 저도 우리 기술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인간이잖아요 저도 사람이고 제가 그래서 분석을 하는 동안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장중에 굳이 모니터링 하고 있을 필요 없이 그냥 알려드리는 타점만 가져가시면 충분히 20% 이상씩 간단하게 수익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전부 다 대응의 영역에서 브리핑 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010-5073-8568번으로 우리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요한 이벤트가 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4년 1억 투자금 만들기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현재 주식장에서 손실 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요 한두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최대한 만족하실 수 있을 만큼 제가 타점 안내 드릴 거니까 타점 공유는 무조건 무상으로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편하게 들어오셔서 관망부터 해보셔도 괜찮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제가 아무리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타점 안내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타점을 잡아가시지 못한다면 결국 저는 아무런 도움 안되는 유튜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관망부터 해보시다가 믿음이 형성되고 실력이 입증되는 그 시점부터 여러분들이 소소하게 담아가셔도 괜찮다라는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포트 구성은 이미 끝났고요 이미 수면위로 올라와 있는 종목들은 전부 다 배제했습니다 배제했고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미리 저점에서 매집해놨다가 나중에 슈팅 나오고 나면 상단 구간에서 편하게 매도할 수 있는 이러한 차트로 전부 다 구성을 해놨으니까 혹시라도 단기적인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1억 투자금 만들기를 제가 매년마다 하고 있어요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매년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이벤트가 누구를 위한 이벤트입니까 저를 위한 이벤트가 아니라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놀라울 정도로 장중에 대응이 안 되십니다 그래서 그냥 미리 저점에서 매집해놨다가 나중에 중간중간 계속해서 브리핑은 드릴 거예요 아시겠지만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간중간 계속 브리핑 드릴 거고 나중에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편한 구간에서 횡보하는 구간에서 여러분들 편하게 매도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가지고 안내드릴 거니까 보편적으로는 1, 2주 정도 보유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인원은 300분까지만 딱 모시는 걸로 하고요 제가 너무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에는 이게 물리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기초자금은 300만원으로 설정할 겁니다 300만원으로 설정해서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도 전부 다 환영이고요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금액 가지고 설정해놨습니다 이미 안 쓰는 계좌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은 수익률 그리고 같은 수익 금액 가져가면서 프로젝트 진행할 거니까 혹시라도 내가 300만원도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투자금이잖아요 투자금은 말이에요 재투자를 위한 투자금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1억을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라 2차 3차 계속해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300만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시드가 100만원밖에 안 된다 혹은 5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닿는 데까지 해보자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굳이 1억이 아니더라도 3천만원이든 5천만원이든 닿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소액으로도 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널 공유는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텔레그램 이렇게까지만 진행할 거고요 문자 가능하신 분 카카오톡 텔레그램 가능하신 분들 전부 다 010-5073-8528번으로 매수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카카오톡 텔레그램 입장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혹시라도 내가 다음 날까지 연락 못 받았다 다음 날 다음 날까지 못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이게 가끔 가다가 스팸 분류가 돼가지고 문자를 못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 가끔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를 저한테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에 답변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전부 다 010-5073-8528번으로 매수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카카오톡 텔레그램 입장 링크 보내드릴 거고 다음 날까지 못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메일 주소로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이메일 주소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 말씀드렸던 히든조모 안내를 드릴 거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적 수익률 1500%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발로 떼면서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여러분들께 지금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종토방에서 한번쯤 들어보셨던 이런 찌라시랑은 비교가 안 되는 종목이니까 절대 걱정하실 필요도 없으실 거고요 이 종목은 앞으로 제가 유튜브에서도 다룰 생각이 없습니다 없고 그냥 지금 현재 소통방에서만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차트는 충분히 장기화가 진행이 됐어요 이제 슈팅 일정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빨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무리 이 종목들이 백날 올라간다고 떠들어대봤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느끼시기 전까지는 하등 쓸모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밑에 조금만 내려보면은 여기에 지금 뭐라고 적혀 있어요 대표 매집주 한계 대기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주식하시다가 4,5배 수익 보신 혹은 그 이상 수익 보신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께 무상으로 제공해드리면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전부 다 안내드릴 거니까 나중에 수익 난다고 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뢰를 쌓기 위함이니까 그냥 편하게 수익 보시면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차트 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 집중 투자 매집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은 지금 이 증권사들은 이미 충분히 저점에서 매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점 매집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자면 일단 무상증자 전환사체 AI 반도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다 아니고 삼성 지분 투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삼성이 지분 투자한다 그러면은 이 뭐 7배에서 10배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권사이들도 저점에서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종목 받아보시는 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 목표가죠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추천에 대한 사유나 중간중간 브리핑 계속해서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장중에 대응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브리핑 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남기셔서 꼭 히든 종목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브리핑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금 말씀을 드릴 거냐 미리 좀 예를 드리자면 지금 이제 슈팅 일정까지 얼마 안 나왔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조만간에 찌라시가 한번 나올 겁니다 찌라시 나올 거고 중간에 급등 한번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기사 내용 언어나 되기 전에 찌라시를 통해서 급등이 나온 다음에 우리는 1차 매도를 여기서 할 거예요 1차 매도 그러니까 부분 매도 할 겁니다 부분 매도 하고 나서 이렇게 저점에서 매집된 물량 일단 1차적으로 조정 나오게 되면 우리는 눌림호 구간 통해서 다시 한번 2차 매집 들어갈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들 전부 다 안내 드릴 거니까 중간중간 내가 어떠한 타점을 잡아가야 하느냐 이러한 궁금증은 절대 안 찍힐 겁니다 여러분들은 물음표 없이 그냥 느낌표만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전부 다 안내 드릴 거니까 매매에 대한 타점은 전부 다 편하게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주변에 주식 좀 한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알아봤는데 90% 이상은 이 종목 안 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분 투자를 넘어서 인수합병까지 넘어간다고 한다면 이게 중간 역할을 해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증권사입니다 증권사 이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게 있어요 A랑 B기업이 인수합병을 한다 그러면 이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구다? 증권사다 그러면 얘네들은 이 중간 역할을 해주고서 그걸로 끝내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얘네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부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내부적인 소스를 통해서 어떻게든 수익을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소스들을 통해서 미리 저점에서 매집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에서 전부 다 매매 타점 잡아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다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여러분들 15년 동안 펀드매니저로 있으면서 저도 운용사나 증권사나 제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가 전부 다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리는 내용들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싹 다 오픈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도 굉장히 편하게 납득할 수 있는 이러한 타점을 전부 다 안내를 드릴 수 있다는 거고 이러한 저점 매집에 대한 타점이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18번으로 그냥 매수라고 지금 영상 보시면서 당장 남겨주시면 이거는 제가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바로 답장 드려요 다음 날까지 기다리실 필요도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문자 확인하자마자 바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니까 지금 바로 010-50738-518번으로 매수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바로 제가 확인하는 즉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